자, 가겠습니다. 이거 비정서져 있거든 형들 자, 두마리에 두마리에 비전 자, 러브샷 해볼까? 이제 24강에서 12명 올라가면은 이제 시드 4명이랑 16강 하는거죠 24강에서 이제 12명 올라가지 자, 이번에 뭐 해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근데 그 이제 조가 잘 나오는 거는 티어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잘 나오지 티어별로 분비하니까 4티어 낮으면은 근데 어느조를 가든 좀 빡셀 수 밖에 없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4티어는 어디를 가든 빡세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안 뽑을게 이번에 좀, 어 이도 많이 도마리라서 좀 많이 느리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1, 1티어가 이제 조가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4티어에 누구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4티어에 수범이형도 4티어잖아요 야 수범이형이 4티어면은 그 조는 좀 빡셀걸? 수범이형은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유난이형 몇티어예요 여러분들? 유난이형 3티어 아니야? 유난이형 조가 내가 봤을 때 꾸릴 것 같은데 3티어면은 맥팀이형 2티어라고? 맥팀이형 2티어라고요? 아 그래? 야 맥팀이형 왜 이렇게 높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그 저번 예전에 ASL 8강 간거 있어가지고 좀 높나? 그래서 높은건가보다 야 그러면 2티어 맥팀이형 3티어 유난이형 4티어 인열이형님 하면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서로가 해만 하겠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티어는 뭐 아무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근데 맥팀이형 게임 안해도 잘한다니까 뭔가 그... 게임하면 그런거 있어 좀 흑마법 햇 이게 좀... 뭔가... 뭔가 못해져 맥팀이형이랑 하면은 그런거 진짜 있어 뭔가 이게 상대를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진짜 이거는 이거는 해본사람만 알아요 뭔가 말려 자꾸 게임하는데 왜 대각이야? 대각에다가 업 업 어 야 생더블 아니냐 이거? 비전이지 나 비전 어 비전 켜져있구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업되면 뽀뽀뽀시 하구요 야 리그 떨어진거는 다 아쉽지 덜 아쉽고 더 아쉽고 그런게 어딨냐 똑같이 많이 아쉬운거지 Thing США 이제 탱크 하나 나월때 됐는데 어우 이거 비전 켠겁니다 어 이거 비전 켠겁니다 건거 깨지냐? 건거 수리해 임마! boss 음리 신 저는 아 어, 언덕댕블은? 시청자들한테 마카롱 안주냐? 이벤트로? 너는 나한테 팬가입 안해주냐? 어, 이벤트로? 알았다, 명령인 명, 시고수신종 아니 뭐, 나한테 마카롱 맡겨놨어? 이제 뭐해볼까?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어 따뜻이를 때리자, 어? 타이븐 같은데?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마카롱이 이제 하나에 2,100원에서 어, 2,200원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야, 옥저버 보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행인이 어서와라 아, 비전 켜서 옥저버 보이는구나 어, 트리플 뭐야 개빠르네 아, 잠깐만 적당히 쬐야지, 어? 어? 사카타스 럭타임 이 동쪽 성진버 하얀 할라소스 이 동쪽 아우, 시, 템프면, 치고 아우.ро 어으, 탱크면, 치고, 포 어으 어으, 탱크면, 치고, 뭐 탱크면, 치고, 기고 뭘 발아찌는거야, 야, 이구름 으응 너 무하잖아 어? 이거는 너무 노양심 아니냐 이렇게 쬐는 거는 가불이더라도 이거 일단 여기다가 질러 세워놓고 자, 게이트 눌리겠습니다 어, 이쪽 9마반가?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이등 많이 보긴 했다 너무 쎄긴 너무 쎄긴 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 어? 막았네, 기회는 자, 숭고를 기회는 줘야지 그래도 어? 일단 여기까지 자, 게이트도 꽤 많이 늘렸어요 일단 자, 숭고가 안 좋아서 어? 타자도 요새 잘 못 쳐 엄청 느리잖아, 타자 질기에 자, 비전을 비전이 켜져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용해 봅시다 어? 아, 스카이러보님 보셨나요? 이제 어, 없으셔가지고 다음부, 다음 사람 이제 계속 진행했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병원로 가야되가지고 어, 금방 금방 오시면은 어, 금방 오시면 반응은 해요 판타노님 아, 열개선물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어, 나중에 또 이렇게 자주 하니까 오실 때 말씀하시면은 됩니다 언제든지 뭐 가능하니까요 자, 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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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이거 비전 켜져있거든 형들 비전 켜져있어가지고 이거 다 보여 지금 간다 50가지 이거 비전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어? 과임받고 있잖아 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어구 나 공격 안했어 저 공격 안했습니다 저 공격 안했어 어? 야, 이제 공격해보자 어? 야, 개 포스인데? 에헤헷 휘앙 아아.. ㅎㅎ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